안개가 많이 낀 아침입니다 늘 봄 가을 계절이 바뀔 때 양평은 안개가 낍니다 왜 아침부터 소리 지르러 대니? 가을 탱이! 소리 지르지 마라 왜 소리 질러 대 아침부터 가을 탱이! 꼬리살랑 용순 대장 부르셨어요? 대장 사랑합니다 용순 찬이 대장을 사랑하냐? 네 충성수성 대장 눈 껍질 대장 눈 껍질 이길 기다리고 있는 아침부터 이렇게 소리 지르셨어요 거울이 몰라요 제가 그냥 짜증나고 화가 나서 아이들한테 소리 좀 잡았어요 그 위에다 똥 싸는 건 뭐니 찬이야 아 진짜 자